박민재와 주동조의 1라운드 근데 KO의 방법을 잘 활용했네요 제대로 들어갔네요 순간 의식을 잃었던 반이 깼습니다만 이런 곧 무대는 또 다르니깐요 시합이 주는 그 압박감이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다깝다 닮았고 공격 시도했던 서규태 선수였고요 서규태의 사우스포스 댄스인데요 願望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경기에서 경기 분위기를 이끈다고 하셨는데 스파크가 계속 이런 시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눈 깜짝할 사이에 마무리가 되네요 남경진 선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게 없어졌네요 지금 어마어마한 킥이 지금 앞면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숨을 있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킥 들어갑니다 일단 석유태 선수 부상이 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석유태 선수 큰 부상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이진영 선수 1라운드 굉장히 빠른 승리를 KO로 가져왔습니다 케이지 러스트는 없었던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종기 선수 상대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5분 1라운드로 펼쳐지는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김상욱 그리고 노란색 트렁크의 안종기 선수입니다 러스트 시작부터 앞면을 돌았고요 인사 레이거 킥 원투 짧았습니다 펀치가 되게 위협적입니다 안종기 선수는 들어가고 싶은데 위협적인 펀치에 가로막혀서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자세를 굉장히 스탠스를 낮게 하면서 경계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에드킥 하이킥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파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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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철부대